화엄사의 2022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가 예년보다 늦은 개화에 따라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 촬영 기간을 지난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하기로 했지만 기온 저하로 촬영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는 홍매화의 지리적 위치가 해발 400m인데다 평지에 있는 매화보다 늦게 개화하는 시점을 고려해 촬영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오후 4시까지 촬영한 작품을 화엄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며 수상자 발표는 4월 11일 화엄사 홈페이지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 저널 2부 시간에 발표합니다. 수상자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날 법회에 초대돼 상을 받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